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모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 소개 한 번씩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모레 제나입니다 여러분 날씨 추운데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모레의 박님 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모레의 리더 솔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모레의 마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 친구들 다 너무 귀엽죠 왜 그럴까요 이 두 친구가 몽골에서 왔어요 몽골에서 왔어요 여러분 몽골 아세요? 네 몽골에서 와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이 친구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인사 한 번 해주세요 러시아 말로 네 여기 몽골 말로 인사 한 번 할까요? 샌베 찬호가 몽골 말로 안녕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부 첫 곡은 저희가 청아 선배님의 스냅핑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 전에 저희 팀 이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들? 저희 팀 이름 뭐라고요? 아무도 모르시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모르입니다 네 저희 팀 이름은 아모르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어 혹시나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기 있는 공연문이라고 되어있죠 저기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적혀져 있죠 저희 멤버들 인스타 아이디에요 여러분 팔로우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 멤버들 소개 간단하게 한 번씩 들어보고 다음 곡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모르의 마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모르의 쟤나입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모르의 리더 솔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모르의 막내 깜비입니다 아모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다음 곡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어 현아 선배님 어때요 여러분? 괜찮아요? 현아 선배님의 립앤힙이라는 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